반갑습니다. 최고의 물리만점 전략가 백이범입니다. 자 오늘 이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물리학원 해설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겠죠. 시험을 보셨으니까. 시험이 끝난지 얼마 안됐습니다. 해설강의 찍는 시점이 6시 조금 넘었는데 아직 뭐 정답이 좀 발표되지도 않은 시점인데 시험지를 시험 끝난 학생들에게 좀 부탁해서 구해서 지금 해설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뭐 채점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시점. 그래서 오늘 이제 뭐 라이브 총평을 진행할 텐데 라이브 총평 때 조금 더 구체적인 총평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저만의 느낌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별로 드릴 말씀이 없을 만큼 그냥 좀 쉬웠다. 최근에 이 교육과정 개정되고 나서 올해 3년 차죠. 3년 동안 치렀던 6구 수능 6구 수능 또 올해 이제 6월 7차례의 시험이 있었는데 평가원 주간 시험으로는 그 7차례의 시험 중에서도 가장 쉬웠다. 그러니까 좀 실력이 되는 학생들은 푸는데 20분이 안 걸렸을 겁니다. 20분은 커녕 계산 문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한 15분 정도 안에 푸는 학생들도 좀 꽤 있었을 것 같은 뭐 그런 느낌도 있어요. 물론 위화감을 조장하는 건 아닙니다. 이 와중에도 또 시험을 좀 못 본 학생들이 있겠죠. 하지만 좀 컷은 약간 걱정은 되네요. 근데 뭐 그렇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간본 정도라고밖에 안 보여요. 올해 수험생들이 어떤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뭐 그런 부분을 평가원이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그냥 문제를 너무 쉽게 내는 바람에 과연 이런 걸로 가는 봤을까? 뭐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뭐 등급 블랭크나 1등급 50 이런 거 조심스럽게 예상해보고요. 뭐 섣부른 예측일 수 있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백의범은 뭐 뭐든 맨날 쉬웠대 뭐라고 얘기하는데 오늘은 진짜 쉬웠어요. 뭐 제 개인적인 소외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쉬웠습니다. 뭐 시험지에 뭘 쓸 게 별로 없는 정도 19번 정도를 빼고는 딱히 계산을 해야 될 문제가 몇 개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쉬운 시험이었는데 어쨌거나 이따 라이브 때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전체적인 총평, 주요 문항 그리고 여름 학습법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해 드리려고 하고요. 어쨌거나 이제 이 시험에 갇혀서는 안 되죠. 시선이. 시선이 레벨이 이제 이 정도의 레벨을 가지고 여름 학습을 하겠다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자세고요. 9월 모평이나 수능은 반드시 이번 시험의 어떤 채점 결과를 보고 조율을 좀 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그런 걸 좀 감안해서 학습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 해설 강의는 쭉 핵심적인 부분들 체크해 가면서 뭐 해설 강의를 많이 안 들을 것 같기도 한데 뭐 어쨌든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항. 전자기 유도 이용한 장치인데 다이내믹 마이크죠. 결국에는 뭐 소리가 들어오면 진동판이 진동하고 진동판에 연결된 코일이 움직이면서 자석 사이에서 코일의 운동에 의해서 유도기 전력 발생하는 전자기 유도 전동 칫솔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두 개의 코일 결과적으로 이제 첫 번째 코일에 유도된 자기장 첫 번째 코일이 만들어낸 자기장의 변화를 가지고 이 코일 사이에 어떤 인력 천력을 청력을 만들어내면서 전자기 유도에 의한 인력 천력 청력을 만들어내면서 결국 진동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교통카드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뭐 이거 RFID 시스템 전자기파 공명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기도 했지만 결국 이제 그 카드에 내장된 아주 단순화 시키면 그렇다는 얘기지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해요. 카드 단말기에서 뿜어낸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교통카드에 내장된 코일의 전류를 흐르게 하는 구조도를 이제 단순화 시켜서 제시를 했습니다만 힌트를 충분히 줬기 때문에 뭐 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고요. 맞는 얘기한 학생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돼 맞죠? 반자성체는 청력이죠. 틀렸고요. 두 가지 면에서 틀렸죠? 철은 강자성체예요. 일단 지식적으로는 그 다음에 외부 자기장 제거했을 때 자기화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강자성체죠. 상자성체 이거는 상자성체에 대한 설명은 맞아요. 제거하면 유지하지 못하는 근데 이제 철이 강자성체가 아닌 거지. 그치? 그래서 어쨌든 틀렸다. 3번 마이크로파죠. 마이크로파 마이크로파의 진동수는 가시광선 진동수보다는 파장이 길기 때문에 작아요. 기억은 틀렸고 전자레인지에서 음식물을 데우는데 이용하는 전자기파 맞죠? 그 다음에 진공중에서의 속력은 뭐든 똑같습니다. 뭐든 진공중 속력은 똑같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4번 마이크로파의 진동수는 마이크로파의 진동수는